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나이성 3원 26기 뉴스입니다. 연자치구의 연사사원에서 호지민공산주의 전년연합회 장립빈 92주년은 기념하고 920명의 우수한 정소년들은 위한 정년연합가입식은 개최했습니다. 모임에서 대표들은 호지민공산주의 전년연합회 형성하고 반전 92년 과정은 함께 기억했습니다. 그동안 연자치구의 전문의들은 학업업무 정치적 영감훈련 생환방식도덕성 함양 전문성 향상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그들이 호지민 주석의 태도와 도덕 및 이념에 따라 공부와 행동은 촉진했습니다. 특히 여러 분야에서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많은 혁명 행동운동과 환동은 조직하고 참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연자치구는 대표 전문 방원으로 인곱명의 단원은 칭찬하고 현지역의 대표 정년의 920명에게 새로운 단원은 중원학기로 견정했습니다. 동라이성 상공정은 동라이성 상공업배 베트남 상품은 우선으로 쓰는 베트남 사람 운동은 신세한 계획은 반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 목표는 국내외 소비자들이 베트남 제품은 붐진 베트남 기업의 사업생산 능력은 제대로 안고 인식하도록 정보 선전 운동 및 대중화를 지속적으로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른동하여 사람들의 의식 변화를 일으키고 산업생산 단위 경제사회 조직기 양질의 베트남 상품은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베트남 사람들의 소비 문화 구축합니다. 전자상거래의 구축과 개발에 초점은 두고 전통적인 상거래 인프라와 전자상거래 인프라는 조화롭게 거랍하고 시장정보 업무와 수료 예측의 호윤성은 높입니다. 3문 25일부터 27인까지 긴장성 북구역시에서는 적객의 감옥에 갇히도록 서로 잡힌 험영전사협회는 중앙회 의원의 전태화 여사가 동라이성 포로로 잡혔고 험영전사협회 회장은 승리하고 집에 돌아온 날 50주년 기념식은 236명의 회원이 참석했습니다. 이 모임은 험영전사들이 애국심과 험영전사의 문구레, 백기 그리고 적객의 포로로 잡힌 애국자의 영웅적 시전 나라를 구하는 항미두챙에서 군과 민중의 문구레, 두챙 전통은 되새기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민족적 자긍심, 자력자강의 칠은 이겨웠습니다. 터키 외무부는 3문 25인 덴마크에서 반생한 터키 국기 공격과 고란소 깍사건은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현지 당국계의 행동에 매우에 있는 범인은 처벌한 것은 촉구했습니다. 터키 외무부는 앙카라가 언론의 자유의 그늘에 숨는 나쁜 행동은 견고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외무부는 덴마크 당국계 지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공동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데 영향을 미친 수 있는 도발하는 행동들은 방치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촉구했습니다. 지난 24일에 덴마크 그우파 지도자 라스무스 팔루다는 덴마크 의회 앞에서 이스람 교도들의 흠요인 기도에 항의하기 위해 포라는 문 태우고 터키 국기를 공격하도록 그우파 회원들은 격동시켰습니다. 이는 51명에게 숨치게 만든 예전 19년 뉴질랜드에서 반생했던 이스람 교도 사원 습격사건 희생자들은 주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리아 인권 감시기구는 25인 시리아 동부에서 진이란 군사시설은 겨냥한 미국의 공습으로 최소 연 9명이 사망했다고 반겻습니다. 시리아 인권 감시기구에 따르면 공습들이 무기고와 시리아 테이르의 조르에 있는 진이란 군대의 다른 수둔질은 겨냥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썸몬 23인 미국 계약자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무성을 입힌 진이란 그룹의 무인기 공격에 대한 모복 조치였습니다. 그 직후인 썸몬 24인 조 바이런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미국이 시리아에 있는 미국 국민은 모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리아 인권 감시기구의 라미 압둘라만 지도자는 요원들이 시리아 동부의 진이란 새롭게 위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 미국이 더 많은 공격은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라이성뉴스입니다. 잔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